시대가 지나면서 세대도 변화합니다. 각 세대는 저마다의 세월을 겪으며 각자의 개성을 가지게 되고, 산업은 그들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며 그 수요에 답합니다. 요트 건조의 명가 베네토 그룹의 젊은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열정, 도전, 휴식, 여유, 레이스, 항해 등 요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총망라해 재정립한 개념 아래, 장기적으로 성장하며 미래의 그룹을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브랜드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카타마란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액세스 카타마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액세스 14는 균형 잡힘 밸런스와 공간 활용, 뛰어난 퍼포먼스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VPLP와 베네토의 우수한 인력이 설계와 건조를 도맡아 완성된 선체는 높은 공간 활용도를 확보하며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화로운 세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에도 여러 옵션을 부과해 다양한 구성으로 실내를 꾸밀 수 있습니다. 뛰어난 퍼포먼스와 편리한 조작을 위해 선미 좌우연에 각각 구성된 조타석이 배치되었으며, 선수 공간을 넓게 만들어 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옵션은 플라이 공간에 또 다른 휴식 공간을 부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붐과 각종 리깅에 영향 없이 쾌적한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조타석과도 분리되어 온전한 휴식과 사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부의 공간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마감으로 완성되어 있으며, 특히 3캐빈 옵션의 경우에는 마스터 캐빈에 충분한 유틸리티 룸과 테이블이 있어, 보트 위에서 업무와 생활을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 조객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젊고 에너제틱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그들의 폭우 그 자체인, 액세스는 카타마란 시장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혹은 또 다른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마란에 관심이 있는 유트 에오가는 새로운 브랜드의 도약을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타민 어머니 카타마란 vi